한글자막 by 한효정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반야심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티벳 반야심경을 보면 그러므로 자리자야 공성에서는 느낌도 없고 지각도 없고 형성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게 바로 수상행식이죠. 그러니까 공성에서는 느낌도 없고 수 지각도 없고 상 행성도 없고 행 그 다음에 의식도 없고 식 수상행식이 다 없다는 거죠. 색수상행식 공성에서는 내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에서 내가 있어요? 꿈에서? 그냥 꿈이었잖아요. 그냥 마음뿐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느낌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에서? 어젯밤 꿈을 꾸었잖아요.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건 행복했어요. 꿈속에. 그건 행복감이 없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어요? 꿈이? 행복감이 실제로 있었어요? 꿈인데. 실제로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뭐 어젯밤의 꿈에 돈을 많이 받았다. 그 돈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없잖아요. 실제 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성에서 수상행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꿈에서 수상행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도 없고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와 같이 이 삶도 꿈과 똑같거든요. 사실. 꿈같은 본질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우치면 뭐가 좋을까요? 해탈합니다. 대자유를 얻습니다. 집착이 놓아집니다. 꿈속에서 돈을 집착하실까요? 안 할까요? 꿈이라는 걸 모르면 돈을 집착하죠. 꿈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할까요? 이게 꿈인데. 만약에. 이게 꿈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께 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럼 꿈인데. 그렇게 좋을까요? 꿈돈인데. 꿈이라면. 또 내가 여러분들께 천만 원을 뺏겼어요. 그렇게 서운할까요? 꿈인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에 이 삶의 꿈같은 본질을 또한 나의 공허한 본질을 깨달으면 그럼 이제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몰라서 이 삶의 꿈같은 현실을 몰라서 또한 이 삶에 무상하고 지나가고 말 그러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이 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집착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근본적으로 이 생에 대한 집착은 오감의 집착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이런 집착으로 우리는 윤회하게 되거든요. 코끼리는 왜 죽어요? 촉감을 집착해서 아세요? 그 시원한 진흙의 촉감을 집착해서 진흙에 빠져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나방은 왜 죽어요? 나방은 보이는 것을 집착해서 그렇잖아요? 그 불에 이렇게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물고기는 무엇을 집착하죠? 맛, 미끼를 이렇게 물고 죽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슴은 왜 죽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슴은 이제 음악에 이렇게 매료가 되기 쉬워서 그 상영꾼들이 이렇게 음악을 옛날에 왕이나 이런 왕은 그런 이렇게 악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가서 그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 그럼 이제 사슴이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멈춰서 이제 뭐랄까 사슴을 죽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슴은 이제 들리는 것에 집착을 해서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 이렇게 벌은 그 향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벌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은 향을 집착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이는 것을 집착하잖아요. 예쁜 것을 집착하고 또 이 예쁜 것의 공한 본질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뭘 집착합니까? 맛을 집착하죠. 특히 우리는 인간은 고기의 맛을 집착을 해서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집착은 굉장히 끈질긴 집착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집착합니까? 형태. 남자는 어떤 형태를 좋아하죠? 어떤 형태를 집착하죠? 여성의 몸. 그리고 여성은 이제 남성의 몸. 이런 식으로 그 형태를 형태의 공한 본질을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게 다 개념이거든요. 그냥 다 습관이에요. 어떤 남자는 뭐 약간 날씬한 여자를 여자의 몸을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뭐 약간 통통한 여성의 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러한 습관뿐이죠. 근데 마치 좋은 것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마음인데 자기의 습관뿐인데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추한 것은 그냥 자기의 그런 보는 눈이라는 거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체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추한 것이 보이는 것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꽃, 연꽃을 연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뭐 자체적으로 이쁘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연꽃하고 어떤 뭐 모르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럼 연꽃을 볼 때마다 연꽃을 안 좋아하죠. 연꽃이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추한 것은 자기 마음뿐이에요. 자체적으로 밖에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도 뭐 어떤 사람은 소음이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소음이 뭐 그렇게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떤 음악이 되게 아름답고 같은 음악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소리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뭐랄까. 어떠한 존재함. 내재의 좋고 나쁜 어떠한 정체성.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또 촉감. 우리는 촉감도 엄청난 그런 집착이 있는 거죠. 쾌감. 쾌감을 엄청 집착하고 또한 통증 있잖아요. 통증 같은 그런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엄청 거부하고 또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통증과 쾌감에 동등한 공화한 본질을 몰라서 하나는 너무 좋아하고 갈망하고 집착하고 하나는 너무 싫어하고 근데 둘 다 동등하거든요. 둘 다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통증이 그렇게 싫으세요? 어떤 사람은 통증으로 인하여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 희열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마사지 받을 때 있잖아요. 마사지 받을 때 아프잖아요. 아프면서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통증을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증은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공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화한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밀당 이거잖아요. 바람과 두려움. 모든 현상을 똑같이 대하면 그런 모든 현상에 동등한 공화한 본질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공성까지 이렇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반야심경, 공성을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내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